한국의 동영상 한국의 동영상 한국의 동영상 한국의 동영상 한국의 동영상 한국의 동영상 사랑해 오디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언어는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하는 표현을 저는 언어는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저는 항상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짜증나네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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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속여서 잡고 있던 거라고 너 속여서 잡고 있던 거라고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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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어때? 매력 있어요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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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항상... 고마워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거나 마음이 끌리는 건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내가... 사랑에... 사랑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